공급하는 또 다른 여러분 대단한 기술이 가상 팝캐스트를 제공한 겁니다. 쉽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연구 논문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여러분들 팝캐스트를 그냥 AI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으면 관련된 그런 학습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그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AI가 제조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구글의 노트북 lm에 AI끼리 토론하는 가상 팝캐스트 생성 추가 이런 내용 여러분들 9월 12일 날 나온 겁니다. 제품이 9월 12일 날 출시가 된 거죠. 사용자가 여러분 입력한 문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음성으로 토론을 펼치는 가상 팝캐스트 생성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영어만 제공하는데 아마 곧 제가 볼 때는 다국어 여러분 지원이 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제공한 문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10분짜리 20분짜리 여러분들 대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바탕으로 두 명의 AI 호스트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음성으로 질문 던지고 답하는 그런 팝캐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소스 자료는 pdf도 괜찮고 복산 테스트 슬라이드 차트 유튜브 url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예를 들면 오늘 방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유튜브를 url을 여러분들 따 가지고 구글의 노트북 lm에다가 이름 집어넣으면 여기다 소스를 집어넣으면 공박상을 빠지고 AI의 두 명이 등장해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팝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화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빠지고 저는 들어가지 않고 AI의 두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지리자하고 답하는 사람이.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는 10분에서 20분짜리 콘텐츠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시대인 거죠. 이게 여러분 출시가 언제 됐는가 하니까 이거는 며칠 안 됐습니다. 9월 12일 날 9월 11일 날 출시가 된 거죠. 9월 11일 날. 노트북 lm은 제공한 문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대화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AI끼리 대화하는 노트북 lm 기업용 생산성 도구로 호평을 받다. 출시는 학생용으로 출시했는데 출시하고 난 시장의 반응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구글이 이게 히트치겠구나 생각해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여러분들 내용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일반 챗봇과 달리 노트북 lm은 제공한 문서만 이런 초점을 맞춰 가지고 대화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9월 11일 날 추가된 오디오 개요 기능은 사용자가 음로한 문서를 바탕으로 두 명의 AI 호스트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로 토론하는 팝캐스트 형식의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다. 사용해 본 분이 9월 20일입니다. 제이손 노클린이라는 사람이 와 대단하다. 이 구글의 노트북 lm은 진짜 미친 것 같다. 내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입력하고 팝캐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요구했던데 진짜 대화록을 만들었는데 진짜 원본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굉장히 재미있게 대화록을 만들어주더라. 진짜 이게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트북 lm이 이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이야기가 먼 거 하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 내보내면 그걸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그냥 url을 빼 가지고 그냥 뭡니까 여기다 구글의 노트북 lm나 집어넣으면 그냥 완전히 또 다른 콘텐츠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네요. 여기에 이제 또 한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번에 구글이 출시한 노트북 lm은 최고의 더 베스트 ai 제품입니다. 구글이 지금까지 구글이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제시했던 제가 여러분들 이 블로그에 쓴 글을 입력했더만은 13분짜리 팝캐스트를 이렇게 마치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난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 구글의 노트북 lm은 진짜 좋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짜 미친 같아요. 아니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해해 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로 만들면 그러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야기죠. 구글이 지금까지 출시한 ai 제품 중 최고였습니다. 아슈토시 슐리바스타바는 새로운 1x 월드모델 블로그 게시물을 구글의 노트북 lm에 입력했더만은 13분짜리 팝캣들을 생성했는데 다양한 예시와 사용 사례를 다루면서 블로그 내용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구글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 아니고 세 사람 네 사람 옵션으로 늘릴 수 있게끔 목소리도 다양하게 하고 콘텐츠 자체도 약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라가 어떻고 저렇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은 너희들이 뭐든 하든 간에 세상은 이렇게 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시대의 변화를 잃고 여기를 잘 흐름을 타가지고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부분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은 의로 사태입니다. 자 이 군의관 후보가 급락을 하네요. 87%가 줄어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몇 주 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포함한 이 탄안나 sol의 수단에 지 summer familiar 그동안